상혁디제이 딱밤 경험 한 번 해주세요 저보다 또 형이고 해서 이건 좀 예의가 아니어서 상혁씨는 진짜 오빠네 라디오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상혁이 형 이것 때문에 진짜 다 내려놨어 진짜로 지금 두 분이 얼마나 됐죠 지금 하신데?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이면 한 대 맞아야지 그치 그치 한 달이면 한 대 맞아야지 일단 손가락을 정해주세요 가운데 손가락 말고 요거는 너무 아파요 약지 약지 요거요? 요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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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청취율 대박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노래 듣나요? 아냐아냐 아직 안돼요 광고나갈? 아냐아냐아냐 아아악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어쩌다 저희가 딱밤을 만나요 청취율 대박 기사 안나면 어떡해 이거 우리가 네끼야 억지로 어쩌다 다겠죠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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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